아보다트 약 설명서에 아보다트와 정자내 단백질의 결합률이 높다는 것을 보시고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집중 팩트폭격 해보려고 하는데요. 바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. 탈모 팩트폭격 탈모 약 효과와는 관계가 없어요. 정상적이지 않은 정도의 관계 횟수나 뭐 정도라면 탈모에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. 아보다트 약 설명서에 아보다트와 정자내 단백질의 결합률이 높다는 것을 보시고 이제 걱정이 돼서 질문 주셨는데요. 그거하고 약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. 배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약효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.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? 다음에 또 탈모 팩트폭격 편으로 다시 한번 만나고 있습니다. 탈모 팩트폭격 탈모 팩트폭격 위의 아 gio의 벽지 30분 전